와 진짜 신기했어요 그전까지 동물이라고는 소하고 다 돼지? 걔밖에 못 봤거든요 아 지도있다 혼자 구경하다가 너만 다 스크랩 생활하고 오니까 엄마가 금방 사올테니까 여기 잠깐 쓰라고 그러더라구요 날이 저녁으로 한참 후에야 엄마가 오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얼마나 후였는지 몰라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지 않는건데 아이스크림 안먹어도 되는데 이제 엄마 얼굴은 생각도 안나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사진이 아직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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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나